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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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물건 대주는 아저씨 같은 데요. 안녕하세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이비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때 먹었었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도전을 해보긴 하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촬영하는 동안에는 산낙지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친구들? 없어요. 그리고 그땐 더더욱이 가렸으니까. 그렇지. 건강을 위해 혹시나 가려야 할까봐 가렸으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면 절대 안 보낸다고. 일하는 중이니까. 더운 바삐지? 저기요. 잘한다. 앉아있는 거 봐. 한 4대 번은 왔지 뭐 저장소. 1kg랑 수압이. 3kg랑 수압이. 5kg랑 수압이. 곶이? 많죠. 4kg랑 수압이. 3kg랑 수압이? take 5kg랑 수압이. 3kg랑 수압이. 네. 이야. 이야, 바로? 오, 맛있겠다. 살았어.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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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 꼼지. 아, 여기 걱정. 걱정이야. 왜 이걸 시켰어? 맛있는 거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시켰냐? 쟤 봐, 쟤 봐. 움직여, 막 움직여. 울겠어? 아이, 정말. 맛있겠다. 우와, maravilhoso. 아, 네. 아, 네. 아, 네. 우와, 네. 너가 왜 안들냐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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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먹지? 그리고 나가루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잠시만요. 아, 가야. 다다리. 친구, 너는 많이 먹어도 돼. 응. 안 하세요. 한국 사람 같아. 그러니까요. 요한이랑 유로는 진짜 잘 먹네요. 안 가리고요. 너무 적은 줄 알 것 같아. 아 여고 있으니까. 여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저씨. 아 어떡해. 뭘 먹고 있는 거야. 양파? 양파 먹는 거야 지금? 진짜 곧 울 것 같아. 어떻게 전이라도 하나 시켜줘요. 영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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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작. 와.. 말도host... 먹어요 먹어요. 그래도! 요번 해서요! 힘들었다 근데 맛있기는 하겠지? 맛있는데! 무슨 말이야? 맛있어 이기세요. 진짜 한국 활동 가능한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가능해. 그쵸? 되게 호감, 호감. 완전 호감이야. 자식이. 맛있어. 왜? 맛있어. 먼저 먹어. 잘應 못했다. 잘 flavored 기술로. 잘 안받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rece 66 Hyun TI